안녕하세요. 설명서 정보 읽어주는 남자 설정남입니다. 의약품을 복용할 때 항상 제대로 읽어보지 않는 의약품 사용 설명서, 깨알같은 글씨로 읽기 힘드셨거나 내가 먹는 의약품의 정보를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설정남이 오늘 읽어드릴 제품은 먹는 탈모치료제 볼드민 캡슐입니다. 볼드민 캡슐은 손상된 모발, 감염성이 아닌 손톱의 발육 부진, 탈모의 보조치료에 사용됩니다. 성인은 한 알씩 하루 3번, 12살 이상 소화는 한 알씩 하루 1번 내지 2번 식사 후에 복용하세요. 이 약은 평균 3에서 6개월 정도 복용해야 치료효과가 나타난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볼드민 캡슐을 보관하실 땐 습기와 빛을 피해 25도 이하의 장소에 보관하세요. 제품의 사용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6개월인데요. 기한이 지나면 복용하지 마시고 가까운 약국, 주민센터에 폐약품 수거함에 버려주세요. 이제부터 볼드민 캡슐을 복용할 때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이 약이나 약의 구성성분에 과민반응이 있는 환자와 12세 미만의 소화, 흉터로 인한 탈모나 안드로젠 유전성 탈모증, 남성형 대머리 환자는 이 제품을 복용하시면 안됩니다. 또 제품을 복용하기에 앞서 임산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수유부와 식용색소 황색 5호 성분에 감인하거나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환자는 의사, 약사 등 전문가와 꼭 상의해보세요. 만약 복용하시다가 위통, 구토 등 위장관 불쾌감과 발안, 빈맥, 가려움, 두드러기, 두통, 어지럼증, 홍조, 머리 이외의 신체 부위에서 털이 자라나는 경우, 기대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정해진 용법, 용량대로 3에서 4개월 복용에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복용을 즉시 중지하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하세요. 참고로 오늘 읽어드린 먹는 탈모치료제 볼드민 캡슐 외에 미녹시디를 주성분으로 하는 바르는 탈모치료제의 볼드민액 5%도 있습니다. 두 제품은 가까운 약국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제품에 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JW중해제약 고객만족팀 1588-2675, 1588-2675로 연락주세요. 오늘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JW그룹 뉴스룸 유튜브에 오시면 더 많은 설정남의 영상을 보실 수 있으니 꼭 한번 방문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